전원 환복 완료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부터 뭐하면 되는데? 소미 넌 프린세스 볼을 연습할거야 뭐? 프린세스 볼? 저기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연하지 농담 같아? 그건 아닌데 그 기술은 말이야 네 맞아요 공주님의 프린세스 볼은 적중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기술인데 다 그리고 어쩌다 음 좋게 맞아도 그거 별로 효과도 없더라 스토피 스토피 기술이란 달고 닦을수록 빛을 발하는 것인지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 프리큐어로 변신해서 연습했다가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해봐 연습이고 뭐고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도구를 써서 연습할거야 지금부터 이 배구공을 프린세스 볼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봐 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모모를 느껴보느라 이건 감을 익히는 트레이닝이다 그런거야? 좋았어 나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주의가 훈련할건 바로 이거 어? 리본? 맞아 허니 리본 스파이럴 연습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라 코치님 전 어떤 훈련이에요? 물 쓰면 될까요? 나연이 네 훈련에는 도구가 필요 없는데 넌 에어 러블리 빔 연습이다 에어 러블리 빔? 맞아 검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예쁜 안경을 만들 수 있게 연습하는거야 정확한 빔은 정확한 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거였구나 러블리 빔 러블리 빔 근데 유라야 그럼 넌 뭘 할거야? 나말야 나야 당연히 탬버린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 like 으엥 squid 프린스스 볼 허니 리본 스파이럴 러블리 이제 네 차례야 어? 오케이! 러블리 빗! 어! 여기도 어느새 조이하크가! 나한테 맡겨! 보츠 테뿌린! 저게 훈련이 되긴 하는 거야? 다들 즐거워 보이네.